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지난주 역대급으로 할인품목이 많았습니다 현대의 멋을 정의하는 두 제조사인 듀바치와 오버플러드를 집중 조명했었던 한주였죠 듀바치 챔피언, 듀바치 바그너,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듀바치 스펙터, 듀바치 스펙터 커스텀 듀바치 마사크로, 듀바치 마사크로 레이스카 듀바치 JB700, 듀바치 엑셈플러 듀바치 라피드 GT, 듀바치 라피드 GT 카브리오 오버플러드 아타크, 오버플러드 이모곤 오버플러드 엔터티 XXR, 오버플러드 타이런트 카지노 미즈베이커 스토리 미션과 자동차 복수국 추격전 레이스 시리즈, 제랄드 연락책 임무에서 달러 경험치 2배, 슈퍼 요트 생활 스토리 6단계 정주행 완료한 유저에게 100만 GT5 보너스 달러를 마지막으로 카지노 럭키 힐 최고 부상의 오버플러드 엔터티 XF까지 지난주 할인품목들 멋들어진 차량 스크린샷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하는 6월 3주차 GT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먼저 워스톡 할인품목입니다 이번주 워스톡은요 할인품목이 없어요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품목입니다 베네펙터 크리거 40% 할인 베네펙터 슐라겐 GT 40% 할인 베네펙터 스털링 GT 40% 할인 그로티 X80 프로토 30% 할인 그로티 퓨리아 30% 할인 그로티 치타 클래식 40% 할인 그로티 스팅거 50% 할인 이너스 코뉴센티 55 50% 할인 나가사키 스트라이더 50% 할인 총 9가지 품목 한주간 30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베네펙터 크리거 메르세데스 AMG1을 모티브로 출시된 GT5 명실상부 최강의 슈퍼카입니다 폭발적인 가속력, 우수한 접지력, 3대장 안에 들어가는 최고속도 부드러운 코너링, 슈퍼 트랜스미션 등 뭐 하나 빠질게 없는 현존 최강의 밸런스 차량이죠 287만 달러의 초고가의 차량답게 오프로드 성능마저도 좋은 이 차량 일반적으로 30% 할인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40% 할인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로티 X80 프로토 페라리 F80 콘셉트카 베이스로 출시된 그로티사의 슈퍼카입니다 가속력만으로도 모든 슈퍼카를 씹어먹을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페라리 출신답게 디자인도 깔게 없는 차량이죠 간지나는 걸윙 도어뿐만 아니라 아주 신기한 가변형 스포일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형이면 외형, 성능이면 성능 모든 부분이 완벽한 그로티 X80 구입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로티 퓨리아 피닌팔이나 바리스타 모티브로 출시된 그로티사의 슈퍼카 퓨리아입니다 이 차량은요 GTA5 온라인의 연예인 영 앤세스터의 개인 차량이기도 한데요 카지노 습격 대사기극 진입 복장 중에서 영 앤세스터 복장으로 피날레 클리어시 8인가로 해금되는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이쁜데다가 도심 주행용으로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초보가 타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번 기회에 카지노 습격 대사기극 영 앤세스터 복장으로 클리어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해보세요 슈퍼오토즈 할인품목입니다 캐런방탄 구르마 무료 캐런브레비온 30% 할인 총 두가지 품목 한주간 무료에서 30%까지 할인을 진행합니다 초보 필수 추천 이동수단 1위 캐런방탄 구르마입니다 모든 습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적의 총알을 80% 이상 막아내는 초고성능의 방탄 차량이죠 방탄 방어력도 현존하는 그탄의 이동수단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습격, 각종 연락책 임무 등에서 소원 1순위인 차량인 만큼 무료일 때 한 대 정도는 차고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오피스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오피스 50% 반값 할인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피스 차고도 50% 반값 할인 중입니다 오피스 리노베이션 30% 할인 오피스 스페셜 패키지 창고 30% 할인 오피스 반입 반출 차고 30% 할인을 한주간 진행합니다 오피스 차고는 한 개 차고당 20대씩 총 60대 보관이 가능합니다 차고 중에서도 유일하게 컷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리노베이션 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빼놓고 싶으신 분들은 무기 캐비닛을 캐릭터 스폰 위치를 오피스로 지정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편의시설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도심 중앙에 있는 메이즈 은행 타워나 아르카디어스 비즈니스 센터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리타스 할인 품목입니다 스피더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주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임무 탭에 있는 시몬 연락책 임무 달러 경험치 2배 대결 모드 탭에 있는 탑헌 달러 경험치 2배 대정 모드 탭에 있는 스몰 리믹스 달러 경험치 2배 오피스 스페셜 패키지 달러 경험치 2배 오피스 반입 반출 달러 경험치 1.5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키일 최고 부상이 오버플러드 엔터티 SF에서 투리스모 R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인 경품 보상이 듀바치 스펙터에서 투리스모 클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연속 4일 동안 최종 5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주 자동차 모인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이번주 특별할인 품목으로는 방탄 구르마 무료 증정 이벤트와 함께 차량 개조 항목 중에서 내구도와 방탄 타이어 무료 튜닝을 한 주간 제공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접속하는 모든 플레이어 10만 보너스 달러 트위치 프라임 연동 유저 20만 보너스 달러 GTA 플러스 구독 유저 30만 보너스 달러를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